나만 괜찮고 멀쩡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늘 사건, 늘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계시던 옆에 대연가 호텔에서 큰 불인이 났던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그런 큰 사고,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이제 살다 보면 이상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고개를 갸우특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고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재앙 아닌가. 다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수문조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욕기는 뭐죠? 잘 믿는 분인데 너무 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이게 연단하는 고난이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수문조가 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자꾸 묻잖아요. 빨리 털라고. 너 수문조 있으면 말하라고. 말이 안 된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벌어질 수 있겠느냐. 원인이 뭐냐. 책임을 묻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기에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당해보면 실제로 당해보세요. 그럼 꼭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반대로 해석이 돼요. 이런 질문 속에서는 그런데 나는 지금 괜찮거든요. 나는 지금 멀쩡하거든요. 나는 안전하거든요. 안 망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낫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태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 의의를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망하는 거 보니까 너 수문조 있지. 나는 잘 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니까 나는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망하고 나는 안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상대를 정제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태도.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사실 고난당한 사람들만 쳐다볼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네 모습이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저렇게 당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랬을 거야. 그래서 오늘 핵심은 그거죠. 자기 자신, 관점 전환에서 그게 나일 수 있다. 나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모든 해석들은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올 때마다 일사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세컨 찬스.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비유를 드시잖아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1년만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멀쩡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자기 의 드러내려는 바보지도 하지 마라. 누구 정지하려는 바보지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너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가 거울같이 내게 새게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 결심을 하잖아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럼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걸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첫째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두 번째는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정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는 멀쩡하잖아요. 나는 안 망했습니다. 그럼 우린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해요. 상대와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철학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새벽기도 월수급 나오지만 세 번은 나오고. 공로가 있어서. 그래도 성교 가서 대지도 않는 춤도 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조해 주셨어. 이렇게 공로의식, 자기의 의리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거 안 해서 망했나?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누굴 정지하게 돼 있다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되잖아요.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학살 사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귀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당 양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바칠 때 제 세상이 잡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잡아가지고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같은 때 요세프스 기록에 의하면 양을 22만 마리를 잡았대요. 양을 바깥에서.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피의 강이 돼버렸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6월절에 피비린내가 나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피가 피림새 막 나고 하면 좀 잔인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흥분도 되고. 그럴 때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라도는 유대를 통치했고 갈릴리는 알거나 몰라도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예요. 안티파스. 통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빌라도하고 헤롯 안디바하고 이렇게 경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에 온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랬는가 봐요. 내가 왜 네 말 들어? 나는 헤롯 말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갈등을 유발했는가 봐요. 그래서 빌라도가 열받아서 학살을 했던 사건.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되게 위험했던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거 누구 죄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들이 원한 건 뭐였겠어요? 둘 다 꽃놀이 패죠. 왜 그래요? 첫 번째 빌라도의 죄다. 그래도 통쾌한 거고. 빌라도 나쁜 놈.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숨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야.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그래도 나쁠 거 없고. 왜냐하면 약간 경쟁의식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무슨 질문을 할 때 꽃놀이 패를 들고 나갑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쨌든 나는 아니잖아. 그런 식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하냐? 누가 더 악하냐? 누가 죽을 만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2절을 보니까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3절을 보니까 너에게 적용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너희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관점을 전환하는 거죠. 너 자신을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유가 뭔가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기대를 망가뜨리는 방식을 써요. 우리가 뭘 기대하잖아요. 기대대로 가는 사람들은 대충 세상의 흐름대로 가고 마귀가 유머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로 등장하는 거 보니까 후드 있고 웃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2단 집단 같은 데 가보면 특징이 뭐냐? 웃음이 없어. 맨날 심각해. 그리고 하여튼 웃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틀대로 가고 기대를 망가뜨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님이 되게 유머가 많아요. 다음 주나 수요일에 예수님의 유머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웃어서 그렇지 예수님 되게 웃겼다고.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기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한다고 해봐요. 뻔한 질문인데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3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7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걸 원해서 물었겠어? 사과 10개가 있습니다. 3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7개. 그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3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죠. 왜? 그러면 먹는 게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도 그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를 깨버리잖아요. 그거 말고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가지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기대를 망가뜨리는 방식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창의적이고 그런 사람이 유머가 있고 그런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식이 있잖아요. 세상에 기대가 있잖아요. 뻔한 데로 가면 안 된다고. 심준생김 잘난 척하고 성적 꼭대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슈퍼맨 그리고 인기였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대를 망가뜨리는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 세상의 기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되게 웃겨요. 재미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그래서 매력적이 돼요. 매력을 좀 기르세요. 앞뒤 꽉꽉 맡긴 사람 되지 말고.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뻔한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뻔한 대답을 하라고. 야, 넌 지금 빌라도 쳐다보고 죽은 갈리리 사람들 쳐다보고 누구 책임이냐, 누구 죄냐 그러고 있냐? 아니야. 너 쳐다봐야 돼. 너 자신을 봐.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회개하라. 네가 먼저 변화가 되라.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자기를 드러내거나 정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시각이 창문 시각과 거울 시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윈도우 이미지가 있고.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있죠. 문제만 생기면 창문을 열어요. 누구 탓이냐. 저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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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문 쳐다보지 말고 거울 앞에 서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사건과 사고 앞에 거울 앞에 서라. 나를 볼 거죠. 나는 더 나은가. 나는 더 깨끗한가. 나는 죄를 짓지 않은가. 아니죠.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다음부터 메시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질문을 밖으로 던집니다. 누구 탓이다. 그래서 원망하고 탓하고 배나 억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놈이죠. 요새 보세요. 내가 이 모양 욕거리게 된 게 창문을 열고 난 다음에 누구 탓이야. 그러면 형님 탓. 그럴 수 있죠. 아버지 탓도 됐지. 아버지가 지혜 없게 체력 옷 입혀서 나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아버지는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아버지 탓할 수도 있고. 형님들 그렇다고 나를 팔아먹냐. 그다음에 보디발 안 해. 그 아줌마 내가 못생긴 아줌마 내가 왜 좋아해. 그다음에 감옥 탓할 수도 있죠. 아니 보내줬으면 풀어줘야지. 이러면 계속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울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문제가 뭔지 하면서 문제와 싸우잖아요. 창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과 싸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맨날 다툼만 벌어져. 당신 참 멋지네. 노래는 부르지만 그런 말 절대 하라고 맨날 다툼만 벌어져. 사람과의 사람. 그런데 묘해요. 거울 앞에 서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주변에 나쁜 사람이 널려있다 할지라도 사람하고 안 싸우고 문제와 싸운다고. 문제와 싸우니까 문제를 풀고 이기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승리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사람과 싸웠어요? 아니죠. 문제와 싸웠죠. 항상 문제와 싸웠잖아요. 문제와 싸울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고 승리하게 되더라.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당시에 알려져 있는 사고를 하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로함 망대 사고예요. 아마 신로함 망대가 시스기야 때 성 밖에 있는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으로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이 없는데 포유했을 때 물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신로함에 망대가 있었는데 시스기야 때 만들었으니까 오래됐으니까 낡았으니까 사고도 났겠죠. 그래서 왕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 거 봅니다. 당시로서는 빅 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신로함 망대 무너진 사건이 있었지? 18명이 죽었지?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거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고? 너희는 안 죽었으니까 좀 다행이다. 나는 의롭다. 아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5절에.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은 메시지죠. 거울 앞에 서라. 거울 앞에 서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찬들은 어떤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적용시킵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래서 깊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사건, 사고를 통해서 거울 앞에 섰을 때 배교했던 기억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보다 30년 난데 벌써. 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여기 보니까 율동하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네. 서른 살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금방 늘고 있는 애나. 3, 2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런 게 뉴스 들었거든. 그때 그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버스가 두 대가 떨어졌는데 죽은 애들이 다 무학여고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학여고. 그날이 금요일이거든. 10월 20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알아요. 그거 끝날 때 금요차례 했거든. 그 사고 난 날 금요차례 했는데 제가 그때 반포에, 십만포에 있었으니까 그 동네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 그쪽에, 무학여고 쪽에 사는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왔었거든. 그래서 거기도 육지역이라고 했는데 육지역을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요. 아는데 무학여고 학생 중에 성이 생각이 안 나. 영희라는 애, 영희. 아마 지금도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네. 어떤 영희, 성은 모르겠어요. 무슨 영희인데 지각을 했네요. 그래서 버스를 놓친 거야.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많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어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그 친구들은 죄가 있어 죽은 거고 넌 죄가 없어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죄라고 하면 얘가 죄가 더 많지. 지각하는 게으름의 죄. 그런데 얘는 살았어요. 살아서 저녁에 교회를 와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안전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깨끗했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때 거울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뭐냐. 그다음 메시지예요. 세컨 찬스. 기회를 주신 거지. 이게 뭐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영희라는 자매는 금요철에 와서 통곡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거든요. 터졌을 때 나는 그래도 뭐 깨끗해서 살아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보라니까요. 저런 건 죄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울 앞에 내가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고. 영희라는 자매 그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자가 되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 한 사람 다 망하는데 내가 나올 것도 없는데 난 안 망했어. 나는 멀쩡해요. 나는 이렇게 건재해 있어. 그렇다는 걸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회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선교 주제가 세컨 찬스잖아요. 우리 반주하는 김혜일 집사님 학원 이름을 바꿨대. 요즘에 계속 세컨 찬스 했더니 아무래도 학원 이름을 바꿔야겠대. 그래서 그 학원은 다 떨어진 애들만 와가지고 세컨 찬스로 오는가 봐. 학원이 잘 텐데 세컨 찬스 바꿔서. 그래서 두 번째 기회라고 바꿨어요. 세컨 찬스. 금주 가래 바꿨더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라는 비유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라고요. 포도원에 무화과 안 심어요.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양보를 빨아들인 능력이 엄청나가지고 무화과 하나를 심으면 여러분 농사 지어분들은 알아요. 무화과를 심으면 몇 년 동안 딴 농사가 안 된대. 모든 자양보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걸 다 죽여버렸대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으면 포도가 안 열려요. 무화과가 워낙 영양을 잡아 빨아들인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든. 그렇게 나오잖아요. 6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말이 안 되잖아. 무화과를 하면 그래서 길가에 세우는 거예요. 길가에 심는 건데 포도원에 심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지. 이게 말이 돼. 그런 거라고. 그렇다면 특별 대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살리려고. 특별 대우. 좋은 땅에다 심는 게 아니거든. 심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도 시생을 가면서 포도가 더 좋은 거거든. 포도도 시생하면서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으면 열매를 많이 열리기를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거둡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런데 3년을 갔더니 열매가 없대요. 7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특별 대우를 해주면 잘 돼야 될 텐데 1년에 2번 매져야 될 게 3년이니까 6번의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서 포도원직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거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포도원직이 예수님이 중보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뭔지 알아요?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세컨 찬스를 얻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중보기도 하셨죠. 바로 직전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네가 뭐 나 버리고 갈 거다. 그때 뭐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충성해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베드로가 살았다고 세컨 찬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강도. 원래 성경 보세요. 두 명 강도가 같이 다 요구를 했어. 그런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한 놈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오른편 강도는 돌아봤죠.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처음에 같이 욕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 또 백부장도 원래는 죽이는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직전에 만났던 헬라인들 돌아왔잖아요. 헬라인들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주역이 됐다 그러잖아요. 헬라인들 요한복음 12장에 만났던 헬라인들 거기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메시지 다 증거했잖아요. 십자가 부활 다 증거했잖아요. 그거 듣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전도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 성교사인데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사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들이 오순절에 3천명이 회귀하고 5천명이 회귀하고 다 그거 예루사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응답받았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영혼을 건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에게 1년만 더 그러잖아요. 1년만 더 1년만 더 1년만 더 그랬더니 오케이 했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남은 평생 제발 여러분 나는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안 망한 이유가 내가 그래도 그럴 듯해서 철통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중보기도의 결과 1년 더 얻은 거라 1년 1년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길지 않다는 거예요. 멸시하면 안 되겠죠. 로마서 2장 4절 보니까 너를 인도가에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는 것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주님께서 주인에게 얘기해서 1년만 더 우리 1년 남은 거 1년 충성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물리적으로도 1년 남은 사람 되게 많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많이 사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연식들이 다 오래되셨는데 오래 살았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젊었다고요 심장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걸 심장마비라고 그래 그냥 가는 거야 갑자기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까 로또 사가지고 1등이래 놀라가지고 죽으면 로또는 다른 사람이 받아가고 자기는 가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면 세컨 찬스니까 충성 다 하자 그것도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세컨 찬스를 붙드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세컨 찬스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붙는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고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맡기는 거 이게 세컨 찬스를 붙드는 길이라고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컨 찬스를 놓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8절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둬서 1년만 더 두세요. 그렇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인이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종이다 그런 뜻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잖아요.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인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소원이 없습니다. 주인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붙드는 종은 종으로 살아야 돼요. 내 뜻 주장하거나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충성스럽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개척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드시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거 만들었대. 이유가 뭐냐? 교회개척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교회개척을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꼭 보면 너무 자기 뜻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다가 다 무너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개척할 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죽고 종으로 시작해야 돼요. 종으로 보세요. 내일도 대일학교에 이제 개척예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번에 가서도 거기 목사님하고 내가 진짜 많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루는 같이 보내라 그래. 하루는 같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 영적 노하우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모델이 뭐냐? 빌리포 교회예요. 빌리포가 개척교회 아니에요. 처음 개척할 때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개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무슨 훈련을 시켜요? 일단은 드로아에서 약간 막잖아요.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이 맞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빌리포에 갔더니 이거 뭐 귀신들이 여정 고쳤다고 또 감옥에 갇히고 뭐가 이게 방법이 안 맞죠. 자기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안 되고 속도도 안 맞고 방법도 안 맞고 시간 타이밍도 안 맞고 빌리포 사역이 다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개척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뭐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빌리포 사역이 바울의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가고자 하는 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방법도 자기 뜻이 아니고 하여튼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마지막 보니까 안 된 것도 하나도 없죠. 다 됐죠. 그게 개척사역의 특징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다 꺾어버리고 내가 100% 종입니다. 그러면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대일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분 목사님이 되게 꿈이 있겠죠. 그거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귀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목사님들의 방법대로 안 될 겁니다. 목사님들의 속도대로 안 될 겁니다. 목사님의 의도대로 안 될 겁니다. 끝까지 고백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창해야 돼.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종이 무슨 뜻이 있어요. 종이 무슨 의지가 있어요.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도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러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갖 기적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사가 40일 동안 신해산에 안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특징은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이 투영된 모습이 그래서 우상 풍기할 때 자기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투사한 게 우상이라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내가 만든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 욕심대로 맞춰주는 신.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보면 다 내가 원하는 대답해 주지. 돈만 많이 줘봐. 다 원하는 대답 다 얘기해 줘. 목사도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원하는 설교만 쭉 해주면 무당 목사예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지. 그런데 그거 하면 무당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때는 그래요. 이런 설교 하면 듣기 싫어할 거다. 이런 거 할 때는 안 올 거다. 하다 못해 그러잖아요. 설교 이렇게 제목 삼으면 클릭 안 할 거다. 그거 다 알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요. 안다고 그래도 하는 거죠. 왜요? 욕심이 깨져야 되는 거거든. 두려움이 깨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이니까 굴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컨 찬스 우리에게 1년 남았잖아요. 짧다 한 뜻이에요. 세컨 찬스를 붙들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내 뜻 아니고 내 타이밍 아니고 내 방법 아니고 내 방식 아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 인생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서 나는 종입니다. 라는 인식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종이 돼야 회개가 가능해요. 돌이키는 거. 주인은 회개 안 합니다. 주장하고 고집부리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인 아니다. 그 고백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8절 하반절이에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감사히 받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 이제 파악했어. 그러면 그때 할 길이 뭐예요? 두루 파고 걸음 주고 두루 파고 걸음 주고 두루 파고 걸음 주고 최선을 다해야죠. 뭐 딴 거 할 거 있어. 딴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명확히 이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러면 두루 파고 걸음 주고 그거 해야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기회입니다. 이거 미루면 안 돼요. 기회예요. 사랑할 찬스가 있으면 사랑의 기회예요. 성교할 기회가 오면 이거 기회라고 미루면 안 된다고요. 짧습니다. 당장 해야 되죠. 당장. 신발에서 구호같이 just do it. 당장 해야죠. just do it. 그렇죠? 당장 해야죠. 당장. 당장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육이 생긴다고 근육이.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돈도 많은 분도 있고 다 그래. 그런데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을 전제를 하는 거예요. 돈은 있으면 뭘 해. 체력이 안 되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성교도 못 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맛있다는 고기도 먹지도 못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재테크 잘하신 분도 더 중요한 게 근 테크야. 근. 근육. 근육이 있어야 돼요. 나 그래서 요즘에 형제들 만나서 내가 양해를 구하고 야 넓적다리 한번 만져봐도 돼? 만져봐서 딱딱하다.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그 형제 딱딱했어. 너는 조망이 있어. 어떤 맹탕. 너는 이제 준비해라. 갈 준비해라. 근육의 근육. 진짜 그래요. 근육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쓰임받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행복은 허벅지 두께에 정비를 하고 허리둘레에 반비례한다고 그러잖아요. 최악이 뭔지 알아요? 다리는 꼬챙이 배는 올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영적 근육이 생긴다니까. 근육은 어떤가요? 힘든 일을 반복해서 할 때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 근육 생긴 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뭐예요? 감사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근육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육주의. 옛날에 강남스타일 노래 들었는데 근육이 어쩌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거죠. 개사에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육이 뭐 있어야 돼. 근육. 영적 근육이 있는 교회. 그게 최고겠죠. 집중하면 미련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충성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할지 말지 맨날 머뭇머뭇 그리고 눈치 보고 하는 사람은 평생이 미련이고 평생이 후회라고. 이제 1년 남았다니까요. 후회 없는 인생 미련 없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컨 찬스 붙드는 백성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안식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맡기는 거. 완성은 맡길 때 생긴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과에 걱정하지 않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면 되게 완성시켜주셔요. 우리 인생이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내 노력과 공로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마지막에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죄됨 여전히 남아있을 거고 내용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의리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천국의 모닝콜로 알고 자다가 반짝 깨는 은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보니까 사과사과 많죠? 안도가 갖고 어? 난 살아남았네. 자기 의의 아니에요. 누구 정지할 것도 아니고 입 다물고 거울 앞에 서십시오. 정신 차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세컨 찬스 주신 겁니다. 이거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세컨 찬스를 주신 거라고. 그럼 세컨 찬스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세컨 찬스로 붙드는 길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게 맡긴 그 명확한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 세 번째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완성시켜주는 거 이게 세컨 찬스를 붙드는 길이다. 종됨을 인식하고 충성하고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